네, 안녕하세요. 투표현의 웅영입니다. 데프댄스스쿨, 제가 듣기로는 거의 10년 가까이 됐다고 들었는데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 춤 배우려고 인터넷 접었을 때 항상 데프댄스스쿨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부산에 살다 보니까 너무 멀어서 배우러 가기 힘들었었는데 항상 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항상 데프댄스스쿨을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춤도 좋고 그냥 취미로도 춤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꼭 데프댄스스쿨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욱더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저희 투표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데프댄스스쿨 화이팅! 지금까지 투표현을 응원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そんな超 기초 레슨을教えているのは 소울の南, 산남에ある 데프댄스스쿨. 학생들의 데프댄스스쿨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